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뭄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스로 연못으로 들어간 아내와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아내를 따라 연못으로 들어간 어떤 선비의 순정에 관한 전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압록강 중류 중강진에서 강을 따라 육시별이 내려가면 도마봉이란 높은 봉우리가 있고 이 봉우리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다. 오랜 옛날 이 연못 옆에는 외딴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울림이라는 처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가족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낮으면 밭에 나가 농사짓고 저녁이 되면 옛 성현의 글을 읽었다. 그러다가 달밝은 밤이 되면 연못 근처에서 퉁소를 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퉁소처사라고 불렀다. 퉁소를 얼마나 잘 부는지 달빛을 받으며 울림이 퉁소를 불 때면 천상의 선역까지 내려와 춤을 춘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였다. 어느 해 가을 이날밤도 울림은 새벽 달빛을 받으며 바위에 걸터앉아 퉁소를 불고 있었다. 사방은 고요한데 가냘프게 흘러나오는 퉁소소리는 원망하는 듯 하소연하는 듯 듣는 사람의 구곡간장을 녹여내는 것 같았다. 하늘에 뜬 달도 귀를 기울여 듣는 듯 했고 풀숲의 벌레들도 숨소리를 죽이고 듣는 듯 했다. 울림은 자기가 부는 퉁소소리에 스스로 도취해 속세를 떠나 성계에 오른 기분이었다. 이때 옥짱반을 구르는 구슬같은 맑은 목소리가 퉁소소리를 깨뜨리고 등 뒤에서 들렸다. 자기의 퉁소소리에 심취되어 성계를 헤매던 울림은 잠에서 깨어난 듯 호련 뒤를 돌아다 보았다. 거기에는 한미인이 수줍음을 머금은 채 서 있었는데 한떨기 백합과도 같은 여인의 자태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일찍이 본 일이 없었다. 여인이 입을 열었다. 방에서 죄송합니다. 퉁소소리에 치하여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딘 것이 부지중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대답이 없었다. 울림은 다시 물었다. 어디서 오셨소? 저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곳에 이르렀다가 그 아름다운 퉁소소리에 마음이 끌려 그만 신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깊은 산 중에 여인은 웬 여인이며 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단 말인가? 혹시 천상의 선녀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여인은 계속 퉁소를 불어줄 것을 간청했다. 부탁합니다. 부디 퉁소를 계속 불어주십시오. 더 이상 여인에 관해 묻지 않고 울림은 퉁소를 입에 대었다. 끊어질 듯하다가 이어지는 구슬픈 퉁소 소리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따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 곡조가 끝나고 새로운 곡조가 이어지는 것이 몇 차례 되풀이했는데도 여인은 떠날 줄을 몰랐다. 밤은 깊어 삼경을 가리키는데 여인은 퉁소 소리에 취해 있었다. 퉁소를 멈춘 울림이 여인에게 먼저 돌아가기를 권했다. 밤이 깊었는데 그만 돌아가시죠. 갈 곳 없는 몸입니다. 외람된 말씀이 옵니다마는 소녀를 어엿비 여기시와 거두어 주십시오. 일생 모시고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날부터 쓸쓸한 호랍이의 초가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두 사람 사이의 정은 보통 부부의 금실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한시라도 떨어지면 그리워하고 마주 앉으면 정다운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울림은 아내의 신분에 대해 새삼스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꿈같은 생활에 부부는 세월이 어떻게 가는 줄조차 몰랐다. 어느덧 깊은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이 되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봄이 되면서부터 아내의 몸은 점점 야위어만 갔다. 울림은 산골짜기와 바위 틈을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약초는 다 캐다 다려먹였지만 아내의 몸은 점점 병색이 짙어졌다. 아내는 오직 울림의 퉁소 소리에만 잠시나마 생기를 찾았다. 울림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운이 다하도록 퉁소를 불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내가 여우여 가는 것과 입장을 같이 하는지. 지난 가을 이후 지금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농부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푸념만 했다. 오늘도 비 올 가망은 없구나. 하늘이 산천초목까지 말려 죽일 모양이지요. 도마봉의 몸물도 바닥이 보인다던데요. 제각기 한마디씩 했다. 기우제를 지내보아도 아무런 영험이 없었다. 가뭄이 진행될수록 웬일인지 울림의 아내는 더욱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꾸 울었다. 식사를 전피하고 잠도 자지 않으며 조바심했다. 보다 못한 울림이 아내를 달랬다. 아니, 모두가 당하는 일인데 당신만 왜 이러시오. 당신 혼자 걱정한다고 안 오는 비가 내린단 말이오. 모든 건 다 하늘의 뜻 아니오. 제발 마음을 느그시 먹고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울림이 이렇게 위로하자 아내는 고통을 억지로 참으면서 쓴 웃음을 지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면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 울림의 일과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전날 밤도 아내를 위로하다 함께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더듬어 보니 아내가 자리에 없었다. 일어나서 불을 켜고 찾아보아도 방 안에는 없었다. 혹시 뒷간에 갔나 기다려보아도 돌아오는 기척이 없었다. 전에 없던 일이라 불이 났게 옷을 입고 부엌으로 뒷간으로 찾아다녔으나 아내의 종적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이게 웬일인가? 혹시 산짐승에게 물려갔나? 그렇다면 비명이라도 들렸을 텐데. 방으로 들어온 울림은 이마에 손을 얹고 어젯밤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 밖에서 우두둑우두둑 비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날은 이미 밝았는데 먹구름이 낮게 깔려 아직 어두컴컴했다. 사람들이 밖에 나와 떨어지는 빗방울을 그대로 맞으며 환호하는 함성이 울림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울림은 같은 농부이면서도 비가 도무지 반갑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런데 얼핏 보니 아내의 잠자리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무심코 집어보니 그것은 아내가 남기고 간 편지였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떼어놓으며 두어자 남군님께 올립니다. 저는 본 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연못 속에 살던 용녀로 남군님의 퉁소 소리에 마음이 끌려 외람대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백년의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연못에서 나온 까닭으로 세상은 가물게 되었고 제 목숨 또한 말라붙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못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초목이 다 말라 죽을 것이오매. 그런데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연못 속으로 돌아갑니다. 부디 저에 관한 생각일라 이 순간부터 끊으시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십시오. 다만 저를 불쌍하게 여겨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어렵지만 한 가지 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 밝고 바람 없는 고요한 밤의 그립고 귀에 익은 그 퉁소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꽃피고 새우는 이른 아침에 그립고도 그리운 남군님의 얼굴을 제가 사는 연못에 비춰주십시오. 다시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남군님의 퉁소 소리를 듣고 남군님의 얼굴을 뵈면서 작은 위안이라도 얻을까 합니다. 읽기를 마친 울림은 맥이 탁 풀렸다. 왕연자실 앉아있는 그의 귀에는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후부터 울림은 정신나간 사람 같았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연못가를 서성대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목가 바위에 앉아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퉁소를 불었다. 그 퉁소 소리는 더욱 차량하고 더욱 애련하여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이는 듯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울림은 목가에 나가 퉁소를 구성지게 불고 있었다. 그 차량한 소리는 구천에 사무치는 듯 초목금수도 흐느끼는 듯했다. 이때 돌연 울림의 귀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기 안에요. 목소리가 나는 곳은 연못 속이었다. 울림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연못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튿날부터 목가에서는 퉁소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궁금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목가에 다다라보니 울림이 항상 앉아 피리를 불던 바위에는 주인을 잃은 퉁소만이 남아있었고 물가에는 울림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울림이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못 속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그의 시체는 찾지 못하였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연못을 울림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부터 달이 밝은 고요한 밤이면 이 울림지에서 퉁소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처사는 숨어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를 말합니다. 거사는 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 이에 반해서 처사는 유교적 입장에서 초야에 묻힌 사람입니다. 구곡간장은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금실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금실의 본딧말은 금슬입니다. 금슬은 검은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며 금실과 금슬은 혼용합니다. 용녀는 전설에 나오는 용왕의 딸입니다. 때로는 용궁에 산다는 선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애간장에서 애는 초조한 마음속이고 간장은 간과 창자입니다. 하늘 천자를 쓰는 구천은 아홉 개의 하늘입니다. 즉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누어 이루는 말이 구천입니다. 중앙을 균천, 동쪽을 창천, 서쪽을 호천, 남쪽을 염천, 북쪽을 현천이라 하고 동남쪽을 양천, 서남쪽을 주천, 동북쪽을 변천, 서북쪽을 유천이라 합니다. 내 천자를 쓰는 구천은 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불교 용어로 땅속 깊은 밑바닥이란 뜻으로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가는 곳을 이루는 말입니다. 참고문언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성도문화사의 책, 유머 속의 지혜를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림과 사진을 빌렸습니다. 김준근의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에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김영조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화가 이무성이 사파를 그린 모래는 하지, 가뭄이 들면 기우제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책,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과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메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팩셀스, 피엔제트리, 러브픽, 클립아트코리아, 그리고 프리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두 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